호빵 후니 아, 출근 하니 이쪽이 강남이거지 그럼 강국이잖아 어? 이쪽 강남이거지? 강국이야 어떻게 하자고? 어 어 이쪽으로 가. 아파트에 벅도가 벅쭈바라고 그러잖아 이제는 아파트 창문이 다 남쪽바라고 그러잖아 오케이? 한강 조망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냐? 그렇죠? 여기 여의도 육상빌딩이 여의도잖아 그냥 갔다가 남쪽밖에 벅도가วก 딱인 거 아냐? 여기에는 여의도 앞에 곧 남쪽밖에 고래서 있는 한강 옷만 입고 그리기까지 여기가가 좋은 ludzie 어휴 깜짝이야 이거 찍는 거야? 동영상 찍고 있는데 동영상 찍고 있는 거